자,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놀이는 딸납박지의 짱승식 독승식 대가리 자, 박용남의 국엄마 진주만이라는 마피니 동경경주에도 천행 갈등할 때다가 얼레벌레 했는데 대봉중교 외곽에서 갈고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두 번만, 진주만, 두 번만, 진주만 시장복식 부대가리에 4번 천진공주 시장복식 부대가리에 4번 천진공주 자,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부산 설경주입니다. 자, 본합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 놀이는 마피니 정들희 자, 11번 장산도쿄 갈티만 잘 나와라 1200인데 갈티만 잘 나와라 11번 장산도쿄 자, 쌍복식 11번 8번 11번 8번 규력한 반 자, 쌍복식 11번 8번 11번 8번 규력한 반 자, 2020년 2월 16일 일요경과 과천 구경주입니다. 자, 40도 송문길바방에서 4번만 실버홀프 그 다음에 7번가 나이아로드 두 마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 4번만 실버홀프가 8살입니다 자, 이게 풀어진 타임은 우리가 잘 돼야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해야 되더라도 자, 이번 경주 제가 그중에 반신마로 말씀드린 7번만 나이아로드가 자, 이번 경주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의 7번만 7번만 나이아로드 자, 요놈을 쌍승식 독승식 배가리도 놓고 배가리도 놓고 자, 4번만 실버홀프 쌍복식 7번 4번 7번 4번 자, 4번만 실버홀프 쌍복식 7번 4번 7번 4번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